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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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빈씨는 선생님입니까? 네, 한국어 선생님입니다. 하이 히앤씨, 이 사람은 박준영씨입니다. 박준영씨, 이 사람은 히앤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박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히앤입니다. 히앤씨는 학생입니까? 네, 학생입니다. 박준영씨는 회사원입니까? 아니요, 학생입니다. 아니요, 학생입니다. 저 한국 사람입니까? 네, 한국 사람입니다. 박준영씨입니까? 네, 박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제 이름은 남입니다. 베트남대학교 학생입니다. 아, 남씨! 반갑습니다.